AP 투자 연구소입니다. 9월 19일 오늘의 투자 전략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3대 증시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5%, 나스닥 종합 0.31%, S&P500이 0.29% 하락 마감했는데요. 주요 기업들의 등락률 또한 전반적인 혼조세가 연출된 하루였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는 연준의 빅컷 결정과 이어지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큰 변동성을 보이다 결국 하락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연준은 4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금리는 20년내 최고 수준이던 와중 4.75에서 5.00%포인트로 낮아졌다는 소식입니다. 미셀보호만을 제외한 모든 주요 인사가 빅컷에 동의했으며 이어 점도표를 확인해보면 연내 기준금리를 50 베이시스 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내년도에는 10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전망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라는 표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재 경기침체 국면은 아니나 고용지표의 둔화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어서는 우리는 절대 급격하게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으며 필요에 따라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며 아리송한 발언들을 이어가기도 한 점에 시장의 의무는 아직 끊이지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국제유가는 경기 둔화 우려에 소폭 하락했으며 국채금리와 달러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선 반영이 드러났다고 해석되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입니다.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에 대해 시장이 그리 환영하지는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는 점까지 함께 따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은 투자자별로 전략이 엇갈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여겨집니다. 수급의 방향성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번 주 예정돼 있는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